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강의를 담당하는 짱박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경제학 핵심이론 특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원샷 1, 2, 3 경제학 핵심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탑픽이 123개로 돼 있어 가지고요. 원샷 1, 2, 3이라는 탑픽을 달아놨거든요.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막판 마무리 정리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탑픽은 이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3개의 탑픽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선 앞에는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눠 있고요. 거시경제학 뒷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110개까지가 미시거시 탑픽이 되겠고 111서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경제학 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탑픽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들만 잘 포인트로 정리해 두시면 우리 경제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걸리는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복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좀 풀어보세요. 객관식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응용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탑픽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좀 약한지 아니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만한지 그런 것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미시경제학은 여기서부터 희소성과 기회비용선부터요. 여러 가지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요 공급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용 관련한 총효용과 한계효용부터 해가지고 소비자 선택 이론을 쭉 다룰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이제 많은 그래프들이 나오게 되겠죠. 무차별 곡선을 비롯한 한계 대체율 그리고 예산선과 효용 극대화하는 소비자 선택 그리고 각각에 나와 있는 외생적인 어떤 변수인 소득이 변하거나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PCC 가격소비곡선 아니면 ICC 소득소비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PCC를 나타내는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충격과 관련된 내용을요 분해를 합니다. 그걸 가격효과라고 하는데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로 분해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해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득효과가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랬죠. 노이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효과를 제거하고 대체효과만 나타내는 그런 수요곡선을 보상수요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선호 이론과 약공리, 지수와 생활수준, 사회보장제도 더 나아가서 시점간 자원배분 모형이라든가 불확실성화의 기대효용 이론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자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자 이론은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기업에 대한 행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행동은요 아시겠지만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죠. 자 이윤을 극대화한다라는 얘기는요 뒤집어 얘기를 하게 되면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 생산자의 어떤 선택 행위를 통해서 이윤 극대화하는 행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소비자와 생산자를 다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뭘 배웁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여서 시장에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런 거를 우리가 시장 구조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시장의 형태와 평가서부터 해가지고요 완전경쟁 독점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그리고 소수의 기업이 상호의존적인 전략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과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카르텔과 가격선도 모형 이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다양한 게임이론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은요 우리가 생산물 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얼마나 수요되는 게 가장 최적 바람직한가 해가지고요. MRP, MFC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입니다. 노동의 공급 곡선 여가와 우리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후반 굴절 되는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지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기능별 소득 분배가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층별 소득 분배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 소득 분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는 부분 균형 분석 방법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모든 시장을 다 같이 고려하는 일반 균형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균형 분석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장이 잘 작동되게 되는 것을 후생경제학 제1정리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네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장 실패와 관련된 얘기를요. 공공제와 외부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의를 비롯한 정보경제학 비대칭 정보화의 선택 우리가 살펴보면 미시경제가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거시경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거시경제는 먼저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관련된 게 거시경제학의 주요 타픽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GDP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가 거시경제학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학파의 사상은 어떤지 케인즈학파의 사상은 어떤지 고전학파에서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케인즈학파에서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 그거를 이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이론은요. 사실 케인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공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가 정부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공황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는데 그 효과가 100만 나타났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니죠. 근데 정부가 100만큼 증가시켰는데 그 효과가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승수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승수이론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수요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나와있는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과 꾸준해츠 검정, 상대소득가설, 항상소득가설, 생애주기가설 등등 이렇게 나와있는 소비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다 준비가 되면 투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신고전학화 투자이론과 케인즈학의, 케인즈 경제학자의 가속도 원리 그리고 최근 더 이슈가 되는 토빈의 Q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여기 나와있는 화폐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폐, 통화가 무엇이고 화폐가 무엇이냐? 그걸 살펴본 다음에 통화승수, 신용승수, 더 나아가서 금융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화폐공급을 다뤄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 나와있는 이것도 수요공급이잖아? 화폐수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화폐시장에 대한 얘기가 쭉 끝나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총수요 관련된 얘기를 ISLM 곡선 해가지고요. 두 개 생산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살펴보면서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이고요. LM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융정책, 통화정책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ISLM 곡선이 둘이 모여서 AD 곡선이 되는 거 살펴봅니다. 자, 근데 AD 총수요 측면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하나의 측면인 총공급 측면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ADAS 곡선을 준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두 마리 토끼가 하나는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게 돼요.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라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얘기를 한꺼번에 집약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다? 필립스 곡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물가 상승을 억누르게 되면서 그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업률 증가라는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그 희생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한 작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총수요 총공급에 대한 얘기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 학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고전학파에서 파생되는 통화주의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인즈 학파는 새 케인즈 학파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주의는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인 또 새 고전학파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학파 간의 얘기는 크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학파 비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거시경제학의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경기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다루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회계, 그로스 어카운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장이론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솔로 성장 모형을 살펴보면서 내생적 성장이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시경제가 끝나요. 그 다음 이제 국제경제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국제경제학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비교의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무역이 이루어지는 상호이윤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자유무역을 했을 때 모든 무역에 참가하는, 거래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다 이득을 보게 되는데 근데 때로는 자유무역을 좀 억제하려는 힘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관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관세를 부과할 때나 보조금을 부과할 때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걸 다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국제금융론에 해당하는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게 구매력 평가설과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을 살펴보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국제수지 균형과 관련된 얘기로 해서 더 얘기를 확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먼델 플래밍 모델 아니면 ISLMPP 곡선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 방식은요. 이 순서대로 타픽별로 쭉 진도는 나가도록 할 겁니다. 쭉 나가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대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핵심 포인트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진짜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부연 설명할 게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다가 전자칠판에다가 따로 판서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면은요. 먼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쭉 보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 강의 저한테 들으셨으면 그 들은 내용을 같이 노트 필기 옆에 펴놓으시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군데군데에다가 우리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다가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서 같이 병행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을 가지고 이론을 단권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내용 아니면 객관식 문제를 풀다가 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지문이다, 오답 노트다 생각되는 것은 포스트잇을 이용하거나 여기다가 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요. 단권화를 시키는데 활용하시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경제학 핵심이론 특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여기 포인트 1 거기서부터 우리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